자, 이번 종목은 GC셀입니다. 자, 지금 매수한 종목이 아니네요.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?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GC셀을 매수,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왜 매수하려고 하시는지가 저는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대화가 좀 안 되죠. 그래서 아마도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요즘에 금리 인하되고 뭐 하면서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있어요. 그래서 GC셀도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종목은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게 오늘 기준으로 거래대금이 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리고요, 거래량을 보면 2만 5천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GC셀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건 저는 권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GC셀은 차라리 더 낮은 가격에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오히려 3만 원 아래 내려온다면 그때는 많이 사지 마시고요. 소액 정도만 간단하게 단기 거래한다고 생각하시고 3만 원 아래에서 매수 적극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. 지금 매수는 매수 타이밍도 애매하고요. 거래도 지금 작아서 차라리 한다면 작은 물량으로 소량으로 3만 원 아래에서 매수했다가 나중에 3만 5천 원에서 팔고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GC셀은 3만 원 아래쪽에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GC셀까지 상담해봤고요. 어머니 이렇게 강좌 Episodio Anda 에러 waited osis 것 pin quella blessed